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고속주행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팬텀 브레이킹, 팬텀 브레이킹 현상을 호소하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테슬라 차량의 공식 조사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NHTSA는 2021-2022년형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차량에서 발생하는 팬텀 브레이킹 현상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조사 대상은 약 41만 6천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NHTSA 보고서에는 지난 9개월 동안 해당 내용으로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35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이들은 모두 갑작스런 급제동이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NHTSA의 모든 조사가 공식 리콜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소비자 불만이 유효하고 자동차 제조사가 부재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리콜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평가다. 앞서 테슬라는 2021년 모델 S, 모델 X 차량에 대해 온보드 시스템의 통신 오류로 인한 비상 제동 및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하며 약 1만 2천 대의 차량을 판편 테슬라는 최근 오토파일럿, FSD 소프트웨어 결함 등을 이유로 NHTSA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으며 안전벨트 경고 등 앞 유리 상의 제거 기능 오류 등을 이유로 공식 리콜을 실시해왔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